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 수능을 대비하는 강민웅 특란도 모의고사 드디어 프리시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특란도 모의고사 작년에 그 특란도 모의고사를 연간 일단 진행을 쭉 한 후에 수능이 종료된 다음에 제가 바로 모든 문제들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좋은 문제들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열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문제들을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모두 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특란도 모의고사 간단하게 일단 개요를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개념과 기출 문제를 공부를 했어 거기까지 완료가 됐어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그 모의고사가 1년 동안 진행이 되요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그 프리시즌이 2월 말에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다면 프리시즌이 2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즌 1, 시즌 1은 5월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시즌 2, 시즌 2는 8월 오픈이고요 그리고 10월 정도에 시즌 3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은 새롭게 제작이 됩니다 작년 문제들을 재활용하지 않고 100%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되고요 작년 문제들 중에 정말 필요하다 이건 너무 아깝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 특란도 주제 특강이라던가 또는 실전 300 이런 데 활용을 해요 알겠죠? 작년 모의고사들을 다시 모의고사에 넣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다른 교재들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만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풀 때도 이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동일하게 넣지 않고 변형해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또 시험을 저와 함께 1년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다시 또 모의고사로 나오게 되면 시험 볼 때 어떤 텐션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새롭게 All new, brand new, new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차는 막 느릴 수는 없어요 알겠죠? 계속 느릴 수는 없고 정말 그 필요한 회차 사실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실제로 마지막 시즌에 나오는 거는 그 전 것들 가지고 공부하다가 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회차를 현실적으로 새롭게 문제들이 또 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프리시즌은 2회 정도만 제작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4회씩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당연히 2020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겠죠 수험생들 다음해에는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활용하기는 좀 힘들다 알겠죠? 근데 뭐 이걸 내년에 다시 또 업로드해 놓고 이러진 않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전부 다 다운로드 처리를 해요 표현이 좀 웃기네 다운로드 처리 전부 다 폐쇄를 시킵니다 자 특징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특난도 모의고사 작년 같은 경우엔 중난도 모의고사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중난도 모의고사가 약간 쉽고 특난도 모의고사가 어렵고 이렇게 느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특난도 모의고사로만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작년에는 중난도까지 했을 때 회차가 좀 많았고 올해는 특난도만 진행을 합니다 자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알겠죠?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을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내가 참여한다 얘들아 뭐 늘 저는 제가 모의고사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문제들을 제작을 같이 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 연구진들이 직접 문제들을 제작합니다 알겠죠? 직접 문제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 의도가 들어가고 제가 필요한 문제들이 들어가고 내가 만든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작, 검토 모두 저희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수능과 동일한 구성을 갖습니다 문제들은 구성을 갖죠 이건 프리시즌뿐 아니라 전 과정 다 마찬가지야 일단 6, 5, 4, 5의 구성을 갖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6, 5, 4, 5의 구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도 거의 제가 지켰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정말 한 문제를 1단원 걸 더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시작할 때 얘기를 하죠 한 문제가 여기 더 들어있다 근데 평가원도 한 번은 1단원에서 7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문항 구성 여러분들은 이것만 구성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수능과 글자책까지 똑같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죠? 글자책까지 다만 여백은 조금 다르게 했어 일부러 왜냐하면 조금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씩은 좀 길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양해를 좀 부탁해 합답형 합답형이 뭔지 알죠? 합답형 ㄱ, ㄴ, ㄷ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20문제 중에 15문제 75% 정도가 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합답형 75% 단답형 15%죠 그래서 이렇게 15%로 수능과 똑같이 구성이 되고요 실험 문항 실험 문항은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가 축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동일하게 구성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쓸 수도 있었는데 항상 수능은 이런 체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최고 난이도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뉴턴 역학 뉴턴 역학이 고난도로 대부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체 역학 요즘엔 유체가 상당히 어렵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돌림임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는데 그 4페이지가 어려운데 4페이지 첫 번째 문제가 교류외로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요 그래서 교류외로 그리고 교류외로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송전 이런 것들 또는 연력학 이런 것들이 고난도로 출제가 되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문제들이 제작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새롭게 제작이 되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작년 문제가 아쉬운 사람들은 다른 커리큘럼에 그 문제들이 다 녹아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 작년을 향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문제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보고 싶다 버리는 건 아니죠? 잘 버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더 좋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난이도인데요 자 난이도 이름 자체가 특난도 사실 이게 고난도 모의고사는 아니고 이름이 고난도 모의고사는 아닌데 결국은 사실 고난도 모의고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 자체가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 때 설렁설렁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25%래 우리 PD님께서 여기 퍼센티지 틀렸다고 감사합니다 문항수로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 15문항 15문항이고 이거 5문항 이렇게 되니까 25%가 맞죠 다시 찍을 뻔했다 이거 혹시 내가 여기까지 보고 아 진짜 글렀다 꺼버린 사람은 없겠지? 이 사람 더 하기도 못한 애한테 내가 무슨 물리를 물리를 배움을 받겠어? 그리고 끈 사람은 없겠지? 아까 내가 이거 하면서 문항수로 하고 싶더라고 자 여튼 난이도는 하드 트레이닝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문제를 풀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거의 1컷은 35에서 1컷 1등급 컷이 35에서 39 정도 사이에 나옵니다 근데 상위권 학생들만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애들이 40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문제 자체가 계산이 복잡한 이런 게 아니야 생각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의 시간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어떻죠? 단축됩니다 계산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 근데 머릿속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떤 해법을 쓸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칭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서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40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 알겠지? 그래서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사회과 학생들이 하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점점 수능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난이도의 모의고사인데 비교적 어렵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있는 문제들을 내겠다라는 게 저의 모토예요 버리는 병풍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지 병풍 문제를 깔아놓는 건 과연 이게 예상 실전 모의고사의 의미가 있는가 병풍 문제는 사실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쓰레기 문제 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싫었어 알겠죠?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중하위권 학생들 나는 중하위권이라서 잘하면 3등급 정도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풀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중하위 학생들은 당연히 개념과 기출에 좀 집중하는 게 맞아 그래도 점수가 좀 안 나오지만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와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점수가 3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개념과 기출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 문제들은 버리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문제집, 양질의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많이 통제를 했거든요 문제집으로 쓰라고, 문제집 문제집 1일 3제 하루에 나는 개념이 돼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도 다 됐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 실력이 있는 점수를 못 뽑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아우, 난 너무 느려서 그러니 잘 안 돼 그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경우에 하루에 3문제씩 풀어나가 일주일에 그럼 한 해씩 풀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손해야 손해입니다 알았죠? 한 번쯤 보고 가 심혈을 기울이는 문제야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계속 문제 만들다가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계속 시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1, 1, 3제 이거 괜찮은데? 그럼 일주일은 7, 3, 20일 20문제 정도 되니까 1, 1, 3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 문제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죠 소수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게 전혀 아니야 알겠죠?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의 욕먹지 않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제들을 제작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모의고사 20회 정도가 제작이 됐었는데요 만점은 딱 한 명 단 1회였습니다 그런데 40점대 중반은 되게 많았습니다 40점대 중반 이 정도 단위도로 40점대 중반을 뽑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때려치지 말고 문제를 한 번 본 다음에 얘기를 해 어? 한 번 내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애들이 욕을 좀 한 적은 있는데 문제가 안 좋다고 욕먹은 적은 작년에 없습니다 문제 거지 같다 풀 필요 없다 쓰레기다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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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니들이 강민웅 풍난도 모의고사 애들이 아 저는 풀다가 못 풀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문제 자체를 가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실 예전에 온라인 강의 초창기 때 문제들 좀 쉽게 내고 그냥 수능이랑 비슷하게 좀 내고 연구진으로 투입을 많이 못했어 투자를 못할 때 애들이 아 이 문제 너무 풀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그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내가 보이고사 만든 게 풀 필요가 없다 이거 뭐 쓰레기네 뭐 이런 말 들어봐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수능 만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고난도 문항은 합리적 고난도 합리적 고난도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없어요 알겠지? 작년 같은 경우도 생각이 너무 긴 것도 사실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풀이는 짧은데 생각이 긴 것도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했어 그래도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게 손계산의 계산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리적 고난도로 구성을 했고 병풍 문제 없습니다 병풍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물체 떨어지는데 위치에너지 감소하냐 이딴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게 뭡니까? 수능에서 나온 문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 알겠죠? 뒤에다가 그냥 대회 중에 깔아놓은 문제들은 철저하게 채고 있습니다 알겠죠? 합리적 고난도 항상 이걸 명심해 줘 생각의 시간이 긴 거야 그걸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반드시 공통교과로만 출제를 했어요 공통교과 뭔 말인지 알지? 공통교과 2종이잖아 개정되면 이게 6종까지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 전에는 8종이거든요 1종이었어 지금 2종밖에 없잖아 그 교과서 두 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교과로 문항들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거로 문제 내면 애들 되게 신선해 왜? 안 나오는 거니까 기출도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교과서 한 권에만 있는 걸 딱 내잖아? 예를 들면 송전 그래프 같은 거 있어 송전 그래프 있어 송전 그래프 이렇게 송전 그래프가 있는데 이 송전 그래프가 한쪽에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교과서 한 권에만 그거 내면 애들 되게 신선해 안 된다고 다만 만일 내가 공통교과가 아니라 내고 싶어 또는 교과 왠데 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제 의도를 담아서 의도를 담아서 일반적으로 자료분석 같은 거로 내는 거지 자료분석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공통교과 한 권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공통교과를 벗어나는 외부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친절한 설명, 자료 설명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자료로 설명해 준다고 작년 걸 얘기하자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잖아 외부 자기장 공부 안 하지 안 하잖아,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걸 내가 한 번은 연습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그게 외부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좀 필요했어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사실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로 들어가잖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부는 내부 자기장, 나오는 방향과 반대의 자기장을 얘가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후 문제를 만든 적은 있어 외부 자기장은 사실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언급을 해준 다음에 풀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것들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건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 알겠죠?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공통교과로만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수능 변화가 고난도 문제들이 고난도 문항들이 계속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변화 그래서 제가 돌림인 변화풀이법도 많이 설명을 했었잖아 이젠 그건 당연한 거야 요즘에는 뭐 돌림인뿐 아니라 부력 변화 압력 변화 압력 변화 뭐 이런 걸로 다 나오죠? 돌림이 힘, 힘 아니고요 힘 그래서 부력의 변화 이쪽에 집주전한 거지 여기서 장력이 사라진 대신에 부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력도 감소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그 부력의 변화 돌림임의 변화 압력 압력의 변화 U자관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의 압력 변화나 오른쪽의 압력 변화 같다 이런 것들 알겠죠? 뉴턴 역학도 어떤 상황의 변화 항상 이 변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변화를 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도 문제들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 발맞추어서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비주류 문제들이 있잖아요 비주류 문제 비주류 문제들은 교과서 한 권에만 있는 게 비주류가 아니라 교과서 두 권에 다 있어야 돼 항상 공통교과여야 돼 수능을 준비하는데 공통교과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죠? 네 공통교과 중에 이제 비주류 있잖아요 한 권에만 있는 건 비주류라고 안 해 그냥 수능이 안 나오는 거야 걔는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니들 가지고 연습을 시키겠니? 그런 거 말고 공통교과 이전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은 제가 제작을 해서 문제 전체 매 모의고사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오지도 않을 것들만 모아 놓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시기 적절하게 모의고사에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계속 할 테니까 괜히 여러분들 교과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학습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비주류 문제들만 와서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야 안 나오는 것만 들이따 공부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비주류에서도 나올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맞으니까 모의고사 전체의 분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정답 개수도 맞추려고 노력할게 알겠죠? 정답 개수 뭔 말인지 알지?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5번 4개 이렇게 이렇게 수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5,3,5,4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네 3개 5개 3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순선 바뀔 수 있습니다만 알겠죠? 물론 4,4,4,4,4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비중이 떨어져 너네 혹시 이렇게 찍고 있었어? 비중이 제일 떨어지는 게 얘야 1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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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안 나오는 보기 정답 구성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맞추고 있니?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 3,5,3,5,4 이게 많아 알겠지? 예 3,5,4,4,4,4도 있고 3,5,4,4,4,4,4,4도 있고 4,4,4,4,4,4도 있고 3,5,3,5,4도 있어 3,5,3,5,4가 제일 많이 나와 순선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정답 개수도 최대한 유사하게 그렇다고 보면 딱 맞추겠다는 들기는 아니다 거의 유사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3번이 선생님 문제를 풀고 나니까요 3번이 10개예요 뭔가 이상해요 이러진 않게 구성하도록 할게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아무리 예상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한 거야. 정답 개수까지 수능과 맞추도록 할게. 다른 건 뭐야? 난이도가 약간 높다. 알겠지? 중화위권 학생들 풀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럴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 문제지처럼 1일 3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여기 특징을 잠깐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강좌 촬영한 강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일단 이번 프리시즌은 2워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전 2월 말에서 3월 초. 3월 초 완강이야. 3월 초에 완강이 되어서. 물론 뭐 강좌가 적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이 되는데요. 그 전에 풀고 공부해둬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거로는 너무 고퀄이야. 3월 모의고사가 쉬운데 애들이 못 보거든요. 제 학생들이 못 보는데. 그걸 대비하기에는 좀 퀄리티가 높아서 항상 전 뭘 염두에 두냐면 지금 만드는 모의고사도 수능이 임박했을 때 필요한 모의고사를 만들자. 이게 너의 저의 모토 중에 하나야. 모의고사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합리적 고난도가 들어가야 한다. 수능과 유사해야 한다. 핫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이 임박했을 때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여야 한다. 알겠죠?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알겠지? 자, 일단 그 회. 1회당 2강씩. 1회당 2강씩 제가 강의 촬영을 할 건데 해설지는 제공이 돼요. 이게. 해설지가 제공이 되는데 방향성을 알려주는 해설지야. 문제에서 다 풀어주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6번에서 20번까지를 다 풉니다. 알겠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안 풀어. 왜냐하면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더라도 1번에서 5번까지는 비교적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부터 20번까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대신. 알겠죠? 그래서 강좌 2개씩 해서 회당. 4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2개씩이니까 8강. 한 강좌당 한 60분 정도. 약간 시간이 좀 길어. 알겠죠? 그래서 1회당 2강이 제공이 되고요. 6번에서 20번 정도까지 문제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지가 제공이 되지만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강민욱 물리학연구소 부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됩니다. 알겠죠? 스튜디오 촬영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전문항은 인덱스가 제공이 됩니다. 인덱스. 인덱스 뭔지 알지? 클릭하면 번호로 가는 거. 인덱스가 전체 제공이 되니까 강의 업로드 된 다음에 다음 날 정도면 인덱스가 업로드가 될 거야.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번호들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학습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활용법. 자, 일단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첫 번째 테스트를 봐야겠죠. 그렇죠?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OMR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OMR에 체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 주세요. 알겠죠? 문제집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OMR로 정답을 마킹하고 시험을 실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겠죠.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강의를 듣기 전에 공부를 좀 해. 알겠지? 예. 그래서 해설지 보면서 채점을 하고 해설지가 일반적으로 일부러 간략하게 넣었어. 보고 그냥 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들은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해설지 보고 그냥 너무 상세하게 돼 있으면 또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또 다 적혀 있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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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다. 그러면 그 방식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몰두해서 풀어주세요. 이 몰두 중요해요. 몰두. 몰두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돼.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출 풀 때도 얘기를 하는데 한 문제당 너무 오랜 시간 잡고 있지 말고 한 문제당 최대 맥시멈 한 15분 정도만 안 풀려도 15분 정도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질 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매번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저 문제, 이 세 개가 정말 안 풀려. 그런 학생들은 15분을 초과해도 좋습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넘어야 될 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15분 도전하고 다음날 안 풀리잖아. 다음날 다시 한번 도전해. 그래도 안 풀리잖아. 일주일에 다시 도전해서 그 산을 넘으려고 해. 근데 그게 나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아니야. 산이 너무 많아 지금. 산이 한 50봉 우리는 넘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수능 볼 때까지 50개가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하나를 내가 일주일, 이주일씩 고민하는 건 말이야. 그럴 때 일반적으로 한 15분 정도 고민하고 안 된다. 강의를 보는 거야. 알겠죠? 강의 수강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이 정도로 하시면 돼. 한 번 정도 고민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 이내로 좀 해달라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 강의를 수강을 해. 알겠죠? 그 이후에 강의를 수강하는 겁니다. 강의를 수강을 할 때 등급컷도 대략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데 등급컷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난이도를 가지고 대략 1컷은 어느 정도다. 이 정도로 가이드 정도를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자극을 받은 후 겸허하게 풀이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강의를 수강하고 다시 학습을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봐. 한 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몰투로 해가지고 문제에 도전을 하는 게 있고 강의를 수강하고 또 한 번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학습에 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더. 15분이 길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조절하셔도 돼. 뭐 10분으로 하던가. 나는 조금 더 많이 해도 되겠다. 20분.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15분을 초과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알겠죠? 자, 강의 수강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수능의 방향성을 맞춘 문제란 말이야. 다만 이제 시간 분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기출 OT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출 OT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해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암기하는 정도 수준까지 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 해법을 숙지를 꼭 해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암기라는 거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중점적인 건 당연히 이해겠죠. 그 이해를 숙지하고 있는 수준. 이런 느낌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자기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너희들의 실력 향상이 있는 거야.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하고 이해를 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점. 그리고 1등급은 당연한 거겠죠. 합격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 테스트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이 페이지를 풀다 보니 30분이 다 지나갔다. 4페이지까지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로 느껴지면 거의 못하죠. 넘어가지를 못해. 나에겐 의미가 없는 모의고사구나. 당연히 그건 실력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당연히 부족한 것은 향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포기한다는 건 이 문제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구매를 해서 받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실물 모의고사란 말이야. 무료로 뿌리지 않았잖아. 무료로 안 뿌려. 모의고사. 알겠죠? 안 뿌리고 산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까운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제집처럼 풀어. 1일 3제. 하루에 3개씩 도전하겠다. 이렇게 굳이 시간 분배 연습을 하지 않아도 요즘 물리가 실력만 가지고도 시간 분배 연습이 되고 있어. 실력이 있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시간 분배 연습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천천히 풀어도. 예전에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살짝 얘기했고 재작년에는 아주 강조했었죠. 실전 풀이법. 문제의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물리를 푸는가. 근데 그게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잖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모의고사를 구조화해가지고 시간을 막 나눠가지고 풀 필요가 없는 상황. 실력이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간을 정해놓고 풀겠다. 그럼 실력 향상으로 활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력 향상으로 향상하는데 이 문제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막 포기하고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좀. 왜 그러니? 팔지 말고 중고장터에 좀. 야, 제 이름 검색하면 왜 이렇게 책 파는 애들이 많아? 물론 안 파는 상황보다는 좋은 겁니다.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러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여러분 열정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특란도 모의고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어. 뭐 프리시즌 오리엔테이션이긴 한데 사실상 1년간 진행되는 모든 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앞으로 시즌 1, 2, 3는 오리엔테이션은 그래도 진행을 해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시기에 걸맞게 그 시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도 매 모의고사마다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프리시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